네 안녕하세요 곰팡이에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 제가 해볼거는 깨비 안녕 컨텐츠는 바로 해루질입니다 해루질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더라구요 수종 카메라로 해루질하는거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액션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 채집은 아니구요 바닷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관찰 좀 하고 이걸로 일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으러 가요 렛 고 지금 해루질 하락하고 군소 시체내 꺼져 여러분 물 진짜 맑죠 와 저희 보면 고기들도 좀 떠다니고 하는데 물은 맑은데요 오늘 물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 나가 나가 깨비야 나가 이곳에 수중캠을 잠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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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헌터팡 영상에서 나레이션 없이 볼 수는 없죠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 복어입니다 이 복어가 생각보다 얕은 곳에 많이 있어요 지금 얘는 안 도망가는거 보니 좀 병든 복어 같아요 저의 조수를 소개합니다 헌터 깨 여러분 지금 가다가 멸치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가 잘가 엄마 만나 아 쓰레기를 참 여러분 참고동이죠 얼마전에 튀겨먹었던 사이즈가 큰데 그냥 뭐 좀 많이 야 이봐 아 보둥아 미안해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작은 고기들이 엄청 밀려왔어요 지금 개중에 지금 살아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제 파도가 좀 셌나봐요 그죠 되게 많이 밀려있어요 가끔 살아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메르친가 이번엔 말미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중캠으로 말미잘들을 보여드릴게요 입수 말미잘인데 굉장히 동해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 말미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만져도 사람한테 해를 깨치 정도의 독성은 아니에요 근데 독 좋아하는 사람은 만지는 거 아시죠 말미잘 한번 조용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꺼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소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공처럼 말렸죠 어 뭐야 뭐지 깨비죠 여러분들은 아마 튀어나서 한 번도 보실 수 없는 그런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군소 스트립쇼입니다 아오 야 너 야 너 그 대단하다 야 오 오 야 수중벌레 오 야 근데 꺼져 어 군소가 또 반건조된 상태인데 아 살려줘야죠 그리고 제가 명색의 군소 유튜버인데 어 잘 살아 어 저 멀리 꺼져 여러분 지금 여기 또 해파리가 관측됐습니다 와 와 보시면은 보름달 물해파리 같아요 크기는 굉장히 지금 작아요 제 손을 넣고 대충 비교해드릴게요 제 지금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 두삐 보름달 해파리 맹덕성 해파리 봤는데 그건 겨울철에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 녀석은 이제 수온이 따뜻해지니까 올라왔어요 오늘 폭염주의보거든요 이 날씨에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칭찬 부탁드릴게요 야 이거 건져 올리고 싶은데 지금 수심이 깊어서 자치타가 쏘이면은 제가 어 채널 삭제 캠으로 해파리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아래쪽에 해파리 보이시나요 어 이게 보름달 물해파리인데 독성이 있지만 그렇게 맹독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발광 발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광을 떠내 자체적으로 이제 빛이 나타나요 보시면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위협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촉새 쏘이면은 어느 정도 붓고 쓰라리고 알레르기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헌터아기라서 괜찮습니다 와 대박이에요 대박 와 이거 빨리 수준 캠으로 보여드릴게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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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버게 보러 가자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수준 카메라를 찍으면서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진짜 이거 다 잡아서 생선가스 해먹으면 그럴 순 없죠 불쌍하잖아요 와 진짜 너무 멋있죠 이 떼로 지어서 다니는데 해변가에 자주 올라와 있던 그 생물이었더라고요 와 진짜 이 그냥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아주 작은 장관 와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바로 제 앞이에요 와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것도 바로 해안가에요 바로 해변 앞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와 야야야야 그거 군소야 야야야야 건들지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왔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개가 좀 많은 지형이니까요 이제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끼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깨비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수 마지막 고럭고럭고럭 자 이런 돌 돌추면은 개들이 이쪽 지역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좋았어 자 저쪽에 한 마리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꺼내 드릴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우 나왔죠 도망가 도망가 개들이 진짜 잘 도망가요 저거 보세요 또 숨잖아요 굳이 저렇게 숨는 거는 잡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돌 들어도 또 저기 한 마리 보이시죠 조그만한 거 자 저기 보이시죠 저런 거 굳이 잡지 마세요 야만인이니까요 자 이 돌 들춰도 자 참고동입니다 참고동 어 그렇죠 버려 자 저기 또 개 한 마리 있죠 아 또 도망가요 정말 개는 위장을 잘합니다 얘는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좀 있으니까 어 그렇죠 어 역시 버려 자 이 돌 아니 이 돌 자 이런 돌에 뭐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어 군소만 있네 어 저 멀리 꺼죠 자 개 한 마리 좀 유심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튀기면 맛있는 개예요 어 좀 잔인하죠 어 그래도 제가 튀겨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니까요 잡을 때 확 잡아야 돼요 어 잘 가 너도 잘 가 여기도 개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개 밭이에요 여기는 하 정말 멋있죠 개 또 도망갔나 성 개 새끼요 아니 아니 성 개 새끼 어 군소 두 마리가 같이 있네요 어 진짜 이렇게 같이 있는 꼴은 꼴도 보기도 싫어 자 이쪽은 진짜 성 개 밭입니다 성 개는 생각보다 무리지어서 이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 굉장히 크죠 이 정도면 이야 장관입니다 다큐멘터리 한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인간극장이 아닙니다 자 물고기인데 망둑 종류예요 두 줄 망둑 새끼 같아요 자 이 물고기가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역시 저는 군소 유튜버가 많나 봐요 지금 보시면 세 마리가 뭉쳐 있죠 세 마리가 서로 지금 엉덩이를 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굉장히 야하네요 이렇게 야한 거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잘 가 개 탈피 껍질이에요 여러분 자 소라 개입니다 꽤 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소라를 유난히 커요 집 욕심이 많으네요 거의 공인중개사면 부자 될 정도 어어 어어 아오우 미안 자 성개 새끼입니다 아니아니아니야 성개 새끼 어우 그래요 자 별 불가살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으로 먹었죠 이런 돌은 꼭 한 번씩 건드려 보고 싶어요 그죠 꼭 아니 두 번씩 자 이 물고기 또 나타났어요 거의 스토커야 이거 신고해야겠어 자 빠르게 갑시 군소야 빠르게 가고 있었잖니 버려 자 여기에는 아 정말 예쁜 소라 개 참고동을 등지고 가는 소라 개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군소가 거슬리지만 무시할게요 자 이 소라 개는 이렇게 겁주면 빨리 도망가요 자 성개 야 얘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어 이 물고기 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좋아하나 자 이쪽에도 성개 어 여러분 두 번째 해파리가 관측됐습니다 해파리 또 있다 자 방금 해파리다 라고 외친 거는 제가 이제 해파리 쏘여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알리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발광을 하고 있지 않죠 얘는 똑같은 종류에요 보름달 물 해파리인데 어 얘는 빛을 이제 바라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촉수가 있습니다 제가 슬리퍼를 한 번 건져 보려고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건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그냥 독성이기 때문에 저 멀리 거죠 마지막 한 번만 해본다는 뜻이에요 정말 수화 잘하죠 자 뭐가 있을까요 성개 새끼가 있네요 아 성개 새끼 새끼 성개 자 마무리는 소라개 어 되게 악마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악마 같죠 어 그래도 쫄보예요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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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떼라 해파리도 두 번이나 봤어요 근데 두 번 다 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잘했어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또 원하시면은 이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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